6.2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별 관전 포인트와 후보자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충청의 선택. 오늘은 충남지사 선거전을 짚어봅니다. 충남은 현재 민주당 출신이 도정을 맡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비교적 크게 이긴 곳인데요. 그만큼 민심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워 충청권 최대의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강진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안희정 전 지사의 당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년간 충남도정은 민주당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대선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 51.08%로 이재명 후보를 6%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꺾었습니다. 대선의 충남 민심이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대로 현 양승조 지사가 재선에 나서 황명선 전 논산시장과 경선을 벌입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양 지사는 서산공항건설, 혁신도시 설치 등의 성과를 통해 재선에 도전했고 황 전 시장은 보수색이 매우 강한 논산시에서 예상을 넘어 내리 3선을 난 저력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과정이 어수선한 가운데 김태흠 현 의원과 박찬우, 김동완 두 전 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입니다. 김 의원은 보령 서천 출신 3선 의원으로 당 지도부가 출마를 권할 만큼 당내 위상이 돕습니다. 박찬우 전 의원은 행안부 차관까지 여기만 행정 전문가에다 70만 인구의 천안 출신이라는 게 강점이며 김동완 전 의원은 충남 부지사 등 충남에서 오랜 행정 경험을 쌓아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신자유민주연합 소속인 최기복 충청교육원 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정의당은 신현웅 전 도당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다음 주 당내 경선을 마치면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1대1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TJB 강진원